자 블럭 오지구요 뭐야 오지 포관린 자 나 블럭 오지구요 거의 빅맨급 블럭이죠 좋은데요 경미님 자 리바 따구요 자 박스로 상대는 로이드라서 박스가 굉장히 약해요 적을 밀 수 있어요 어우 좋습니다 재밌는 콤바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위로 위로 투트에 바로 빼드웨이 아 니키 꽂았다 니키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은 75승 뉴비구만 블럭을 많이 찍으셨네 좀 특이하다 3점 아 근데 카드를 안봤네 카드도 한번 볼게요 약간 뭐야 스페셜 에디션 6 쓰시는구나 오 이건 좀 특이하다 으흠 이속이 아니라 그니까 블럭을 좀 음 하신다 재밌는데 재밌는데 자 지금 어 2개 먹자 아 아 알았어요 자 블럭 오지구요 불능이 엄청나니까 2스텝 2스텝 1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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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좋습니다 굳겠다 넣구요 좋네요 정민님 자 이게 뭐 따구요 박스로 상대는 로이드라서 박스가 굉장히 약해요 적으로 밀 수 있어요 손가락 문제라니 경민님도 조금만 익숙해지시면 될거에요 원래 수퍼 자체가 좀 어렵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손가락 문제가 아니라 저흥 문제가 저흥이 많으면 많아서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따라갈거에요 카드도 괜찮고 능력치도 좋으니까 조금만 더 부딪혀 보시면 저보다 훨씬 좋은 수퍼가 될거 같은데요 우리 상대 센터업은 감귤님 아니에요 이름 비슷한 형님이시구만 내가 립다줄게 아직 못하겠다 바로 포기하고 안되면 포기하는게 말이에요 빠르게 바로 3점 수고합니다 20대 후반 이정도까지는 많으신데 포트는 되게 재밌는게 여력침대가 되게 다양하고 20대가 제일 많아서 오 나이스다 스킨 좋았구요 그 상대 스포가 이렇게 공을 갖고 있으면 제가 센터를 방해해줍니다 윙박을 잡기 움직이게 나이스 야 다시 다시 그렇지 들어가고 나이스 자 들어갑니다 볼 먹으면 신하고 신자하고 월자를 많이 쓰시는구만 나이스 13점 차입니다 왠지 모르게 아주 인구있죠 2스텝 2스텝 2스텝하고 페이드어웨이 재미있는 콤보 하나 알려드릴까요? 알려주세요 네 제가 못맞춘거에요 녹색이 제일 좋아요 재미있는 콤보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위로 2스텝하고 바로 페이드어웨이 이게 대각선으로 2스텝을 쓰면 바로 슛이 안나가지만 페이드어웨이는 나가요 그래서 아 기존하네요 알아주시면 가끔씩 쓰면 쏠골합니다 물론 자주 쓰면 막혀요 이거 영어 자막도 많던데 보면 아쉽다 바로 위로 드리프트 왜냐 상대가 아래에 있었으니까 방금 궁전한 스틸 오지구요 일단 우리랑 땅덩어리 자체가 다르잖아요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너 피라믹스 좋아하나요? 아 스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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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선취점을 따였구요 그렇지 어디서 내 앞에 스틸을 하고 앉았어 류제 잔에이브 류제 잔에이브 류제 잔에이브 류제 잔에이브 막판까지 깔끔하게 일 것 같구만요 잡으러 간다 아우 척 아 이거 찍히면 뺏어야겠다 니키 꽂았다 니키 마리화나 잡고 그치 아니야 좋습니다 좋습니다 보드카레잖아요 저게 보드카레잖아요 아하 갑니다 대박 미스 어썸 빠자비터 클러치 타임 빠자비터 예스 아이 캔 두잇 오케 오케 체감이 이게 아까 그 미성세절 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 아까 그분은 춤만 특화되어 있어가지고 다른걸 할게 없었는데 얘는 블락 게다가 박스아웃 까지 괜찮아가지고 할 수 있는게 많아요 스포가 스포는 스쿼어로 뿐만 아니라 올라운더성 포지션이라서 이게 더 안정적이라 생각해요 저는 타진 anak 코 에너지 트움 친列